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우리 납탱이 방자 콩이가 있었던 덴데. 콩이도 이제 이 방에 못 들어오겠다. 좋아요? 어? 탱이 가나? 탱이 검사하러 가나? 아... 너희 이제 화장실 하자 여기. 아... 안 그래도 화장실 먹을 데가 없어. 아... 아직 느리지 않는다. 어? 오늘 너무 무거운데? 어떻게 치우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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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 콩이하고 방자하고 납탱이하고 있었는데. 그치? 이런 날이 왔다야. 아... 그거 이제 좋지? 화장실 낮에 보고 또 한 개 더 나아 쓰던가. 그럼 되겠네. 세 개도 충분히 놓이잖아. 딱 화장실 더. 있으면 저가가 오줌 보면. 그럼 딱 다행이다. 아... 이거 들었는데 밑에 완전 오줌이. 이거 다 닦아 내가. 아... 저 누구 저거. 촌이네. 아니 홀에 두 개. 여기 두 개 했거든. 응. 홀에는 애들이 많이 없어. 그러니까. 요가 더 많잖아. 그러니까. 나중에 여기다 한 개 더 놓으면 이제 세 개면 충분하다. 하나만 더 있으면 딱 좋겠다. 콩이는 나중에. 여름에는 저 있고. 응. 추워지면 방에 우타리를 해봐. 그러면 콩이는 짓고 움직이고 안그러니까. 그때까지 살랑가도 모르겠어. 아휴. 그러고. 아휴. 탐색한다고 난리야 해. 둘째 때 이 방이 마무리가 됐네. 선생님. 그래. 그마만큼은 긴 시간이 흘렀다. 그래. 아휴. 참. 꿈같은. 꿈같으면은 그게 막. 선생님 수고하셨네. 아휴. 참. 우리 개들도 요새야 고생했다. 죽어요. 뭐 따뜻하고. 그쵸. 햇자리가 화장실을 잘 차야. 왜 햇자리 화장실 옮기면 잘 못 찾아갔습니까? 아니 저 있는데 또 헤맬까 싶어서. 조금. 입으로 부족하셔서 햇자리가 계속. 응. 안투야. 그 가봐라. 애들 다 슥슥 가본다. 다트는 갔다 왔는데 안투는 계속 요래. 아니. 요래만 보고 도망가고. 요래만 보고 도망가면 지금. 다트는 벌써 갔다 왔거든. 안투 왜. 안투 너무 웃기잖아. 귀엽다. 안투 왜. 요새 많이 요래 보고 또 도망갔다가. 아직 저 들어가 보지를 못했다. 하하하하. 화장실 가려면 그거 가야되는데. 가가야되면 천방지축이래. 신났다. 공간이 더 나와가지고. 신났네. 안투야 들어가봐. 화장실로 있는데 이제. 화장실이야. 아우 겁 많다 우리 안투. 다트는 벌써 갔다 왔거든. 아우 겁쟁이 안 온다. 아우 겁쟁이 안 온다. 아우 겁쟁이 안 온다. 하하하하. 쌍구다 겁쟁이가. 호복을 해가야지. 몸고 쉴까봐. 이제 들어가본데 이제. 안투 따라 들어가라. 다트는 봐라. 문 열자마자 들어갔다 놨다. 쌍구 왜 이렇게 컵니까. 안투 말해 오면. 그러니까. 둘이 겁쟁이 봐라. 겁쟁이 둘이. 아우 귀엽다. 아우 귀엽다. 아우 귀엽다. 저 바보들. 외란데 세 장식에서. 그러니까. 진짜 겁쟁이다. 쌍구 또 나온다. 궁금하긴 궁금하고 지금. 아우 귀엽다. 가보고는 씻고. 들어가 봐라. 그 화장실이다 인자. 아우 크다 야. 지금 초록이도 왔다. 초록이도 너무 크다. 응. 안을 수습하게. 저거도 없다 그거라. 초은이는 잘 간다 야. 안투야 들어가 봐라. 그 화장실 인자 그거 알아. 뭐 그래 무섭다고. 입안이 들어가도 못한다. 초록이는 봐라 그래도. 들어간다니까. 이제 한번 하나 올렸다 선생님. 아이고. 이래 또 뭔 소리 나오면 또 도망간다. 상구하고 둘이 너무 웃기네. 그냥 들어간다 이제. 여기 못 간다 이바라. 아우 마야 한두야. 그래도 그만큼이나 갔다. 아우 한두야. 또 상구도 나오네 선생님. 둘이 진짜 급쟁이 둘이 진짜 급취네 얘들 급도 없어 내가 방충망 저쪽으로 열어놨거든 지금 거기서 다 자나 그거 시원해 희한하네 왼쪽으로 Toldos 수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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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